안녕하세요. 세상에나 마상에나 이처럼 좋을 수가 쇼스트 이처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겁게 하루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의 여신 이처럼이 또 돌아왔네요.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또 여러분들 딱 목요일이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월, 아, 수, 목, 금, 딱 이 5일 중에 제일 힘들고 제일 지치는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왜냐? 물론 저쪽에 계신 분들은 새벽까지 음주하셨고 집에 못 들어가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힘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목요일이 딱 사람이 버티고 버티다 딱 되게 힘든 날이래요. S나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고백할 때 가장 성공률이 높은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목요일이 아닌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지치고 피곤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스트레스라든지 힘든 거 다 날려버릴 오늘 제가 그래서 준비한 여러분의 힐링 상품 바로 짜잔! 필링젤입니다. 근데 가격 보고 기절했죠? 가격 보고 깜짝 놀랐죠? 오늘 배송비 배송비 가격입니다. 이거 너무 착하다, 이거 가격이. 제가 강의를 가잖아요. 강의 때 이거 선물로 줘도 되겠다. 진짜 싸요. 이 착한 가격 더는 없습니다. S나타님, 많은 분들 지금 빠르게 빠르게 들어오고 계신데요. 오늘 필링젤 만나보실 거예요. 우리가 각질이 각질이 죽은 세포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무료 배송 2만원 이상이에요. 근데 배송비랑 가격이 똑같아요. 보세요. 하나를 샀어요. 필링젤 하나에 얼마죠? 우리 일반적으로 못해도 9천원은 해요. 8천원, 9천원. 근데 오늘 2천5백원에 엄청 싸게 드리는데 배송비가 2천5백원이에요. 비밀 진짜 싸죠. 어디 가서 말하지 마요. 우리끼리만. 한정 수량이기 때문에 또 많이 많이 못 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챙겨가시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오늘 그래서 향도 여러 가지로 좀 준비해봤어요. 숨쉬다 살이 걸렸어. 사과, 살구, 포도인데요. 제가 하나하나씩 향을 맡아보면서 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씩 실제로 오픈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시험룡이 따로 있는 거 아니죠? 아, 이거 여기 있어요. 그 두 개밖에 없는데? 그냥 꺼냈어. 저기 통역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저기 수화하시는 수화천사 있거든요. 아, 진짜? 그러면 잠깐 기다려봐요. 제가 아니 근데 그러면 이걸 주고 쓸 시간을 줬어야지 생각해보니까 이거 근데 새거인데? 세상 새거였음. 자, 이거를 저희가 한번 네, 진짜 싸네요. 어, 유비관우감님 안녕하세요. 착하네요, 가격 그놈이라고. 유놈 가격이 엄청 착해요. 제가 보시면 살짝 이거 완전히 말 열어서 버려야겠다. 사과 향을 먼저 뿌려보도록 할게요. 사과 향을 먼저 뿌려서 제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일단 손에만. 일단 여러분 식사한 수가 얼마 안 됐으니까 비위가 안 좋을까 봐 손에만 살짝 해볼게요. 근데 제가 손에 때가 좀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 스튜디오가 먼지가 진짜 많거든요. 약간 가끔씩 느끼는데 저는 되게 수다맨 같은 느낌? 쉼표가 없더라고요. 되게 스타카토로 거의 래퍼 수준으로 말을 쏟아내더라고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여기 살짝 짰어요. 제형은 일반 필링젤이랑 똑같아요. 근데 좀 많이 짰죠? 제 손이 좀 작은데 욕심이 많아요. 제가 맏며느리감이어가지고 손이 좀 커요. 손이 좀 커서 많이 짰어요. 좀 비벼볼게요, 부벼볼게요. 손이 하얗다. 참으로 하얗다, 그쵸? 참으로 하얗다. 지금, 어머 세상에, 나나 부끄러운데. 시집은 가요? 여기 비비자마자, 여러분, 시집 가요? 시집 가요, 나. 여기 보시면 비비자마자, 이렇게 각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제 게 아니라요, 얘가 잘 내보내는 거예요. 잘 내보내줘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지금 라라님께서 각질이 나오자마자, 무궁화를, 좀 창피하네. 여잔데, 비비니까 계속 나오네. 상당히, 뭐 구경하러 와요, 뭐 자꾸. 이렇게 다 우르르, 어? 보시면 이렇게. 각질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게 되게, 이거 되게 잘 나온다. 되게 민망하다. 몬스터이지 말입니다님 각질 잘 나오네요라고. 심하게 잘 나오네. 깜짝 놀랐네. 어, 내 겁니다. 웃어? 아, 내가 일부러 그런 거야. 지금 나 때밀고 있어요? 심한데 이거? 니는 얼마나 나오는지 보자, 니는. 아, 지금. 아, 거기. 근데 가입하고 먼저 해주신 분은 저분인데. 두 분 다 아셔야 돼요. 지금 같이 우두둑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